아침 공기는 차가웠는데요. 지금은 기온이 차츰 오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2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별 극값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고요. 강원 산지에는 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30c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그룹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대구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오전은 한때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부터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